아 이거 또 자존심 걸렸잖아 종국이는 이런 것도 자 우리 종국이는 뭐라고 했어? 시크리쭈쭈 시크리쭈쭈가 뭐 찌찌찌찌 시크리쭈찌찌 너무 작잖아요 찌찌는 또 막 이렇게 뜯어야 되나? 은혜 주먹은데 어?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네가 예매한 게 아니고 대단하다 은혜 주먹은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해 신의 은혜를 받은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글놀이라서 그랬네 그래 아니 글놀이 김 아 나 진짜 굳이 모르겠는데 은혜 주먹은데 은혜 주먹은데 글놀이 펀치 글놀이 펀치 글놀이 펀치 은혜 주먹 괜찮잖아 근데 이상한 형이네